도담고 2021년 거 시험이었고 작년 거였어요. 꽤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아. 찬찬히 한번 좀 봅시다. 1번 당연히 풀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문제. 2번도 괜찮을 것 같고 3번도 당연히 괜찮고요. 4번 괜찮지. 5번부터 가보자. 일단 5번 문제 보면은 봐봐. 여기는 이 녀석의 최소값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일단 난 뭘 해야겠구나. 여기는 얘를 그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첫 번째로 해주면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ML값의 범위에 대해서 여기는 이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니까 여기는 얘를 또 뭐 해야겠구나. 그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이 문제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두 개를 그려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최대 취소 문제니까. 됐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그릴 거야. 열심히 그려봅시다. 다 그렸어요. 그렇죠? 다 그렸습니다. 딱 그려놓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대칭축 하나 딱 잡아주세요. 대칭축은 뭐가 됩니다? 2M이 됩니다. 좋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게 최소값이니까 2M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결국 GM입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GM이 되는 거고 그 결과는 여기다 2M을 집어넣은 결과가 될 테니까 여기다 2M을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얘는 4M 제곱에 마이너스 8M 제곱인가요? 플러스 5M 제곱이네요. 플러스 4M에다가 플러스 5가 되겠죠. 계산을 해주니까 얘는 M 제곱에다가 플러스 4M에다가 플러스 5가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됐나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GM을 뭐해? 그려 GM을 그려 GM 이 녀석이네 이 녀석을 그려 여전히 이렇게 그려지고 얘는 대칭축이 마이너스 2에서 잡히네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습니다. 그런데 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마이너스 3에서부터 어디까지래? 2까지입니다. 여기는 4차인하고 얘는 1차인하니까 좀 크기 차이나게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됐죠? 그랬을 때 이건 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궁금한 거니까 최대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 제일 큰 건 당연히 2를 넣었을 때 값이잖아.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4 더하기 8 더하기 5가 되면서 얘는 얼마하니? 17인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됐나요? 오케이? 다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4에다가 마이너스 8M에다가 8에다가 더하기 5 이렇게 될 테니까 이게 얼마야? 플러스 1인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해주세요. 답은 18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좀 심플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얘의 최소값이 궁금하니까 얘를 그리면 되는구나. 됐죠? 오케이? 1차 한번 다 구했고요.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M의 최대 치수가 궁금하니까 또 여기는 얘를 뭐 하면 되겠구나? 그리면 되겠구나. 그려놓고서 범위에 따라서 최대 치수를 구해주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게 편하게 구할 수 있어. 됐습니다. 얘는 X에 대한 함수죠. X를 넣어서 Y가 나오는 함수고 얘는 M에 대한 함수입니다. 이게 변수 취급돼. M 자체가 변수 취급돼서 M에 대한 함수로 그려주면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알겠죠? 넘어가고. 6번 가봅시다. 6번. 보자. 6번부터 좀 빡빡한 것 같아. 32아의 두 자연수 M, N에 대해서라고 주어졌어요. 그리고 얘는 우리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서 봐봐.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I의 N제곱, I분의 1의 2N제곱 전체의 M제곱이야. 그렇죠? 여기는 얘가 양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쌍의 개수가 된 겁니다. 자연수 순서쌍 개수니까 난 뭘 할 운명이구나. 노가다를 떼어줄 운명이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오케이? 노가다를 떼어줄 운명이다. 그래서 자연수 M, N에 대해서 여기는 얘는 가만히 봐봐. 일단은 I라고 하는 건 몇 주기예요? 현재 4주기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I분의 1의 4주기인데 그걸 제곱한 결과. 그러니까 얘는 현재 2주기군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4주기랑 2주기랑 합쳐놓은 여기는 얘는 결과적으로 4주기가 되겠구나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 1는 거, 2는 거, 3는 거, 4는 거까지만 일단 구해요, 이렇게. 오케이? 4주기니까 딱 4개 가지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여기다 1을 집어넣어보자. 그런데 1을 집어넣으면 I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 1을 집어넣어버리면 뭐야? I분의 1의 제곱이잖아, 그렇지? 얘는 뭐가 되겠어? 그렇지,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4제곱이니까 얘는 1이 될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값은 0이네요, 지금 현재. 됐죠?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어볼까요?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I가 되고요. 3을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다? 지금 I, 다시 이거 그냥 이렇게 정리하고 가자, 얘들아. 이게 뭐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렇지? 그냥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에 N제곱을 해주세요라는 뜻인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또 다시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야.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4를 집어넣어주면 얘가 1이 될 거고 여기는 얘는 다시 1이 될 테니까 더하기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얘는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N의 값에 따라서 지금 여기는 얘는 N으로,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것들. 1인 거, 2인 거, 3인 거, 4인 거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럼 전체 30개 중에서 얘, 전체 30개 중에서 이게 4주기니까 4개까지 하면 총 7개의 주기가 반복되잖아. 맞아요? 다 7개의 주기. 그다음에 하나, 2개가 더 있으니까 얘가 몇 개 있어? 8개가 있을 거고. 얘도 8개가 있을 거고 이거 7개가 있을 거고 이거 7개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지.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 녀석을 뭐 할 거야? 이제? M제곱을 할 거야. 이 녀석을 M제곱을 할 거고 이 녀석을 M제곱을 할 거고 이 녀석을 M제곱을 할 거야. 이건 M제곱하면 무조건 양수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7개 곱하기 30개가 무조건 전부 다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210개는 먼저 확보하고 갈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0의 M제곱을 해봐야 어차피 보니까 0이니까 양의 실수가 될 리가 없어. 여기서는 될 게 하나도 없었어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 이해 돼요? 됐어? 다음. 여기는 얘를 볼 거야. 지금 여기는 얘랑 얘가 남았어. 그런데 얘랑 얘는 얘들아. 이거 제곱하면 뭐가 되고 이거 제곱하면 뭐가 될까? 이거를 제곱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I잖아. 거기는 걔를 제곱하면 뭐가 되죠? 그렇지. 이렇게 되지. 맞아요? 그럼 여기는 얘가 양의 실수가 되려면 여기는 얘를 몇 제곱 해줘야 돼, 여기서? 4제곱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얘는 몇 제곱을 해야? 그렇지. 8제곱을 해야. 여기는 얘는 8제곱을 해야 뭐가 되는 거야? 양의 실수가 나오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얘는 어때? 얘는? 얘도 똑같죠. 얘도 여전히 8제곱을 해야 양의 실수가 나오는 거지. 이해 되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랑 여기는 얘는 8제곱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전체 몇 개에 대해서? 15개에 대해서. 오케이? 여기는 이 녀석 8개랑 여기는 이 녀석 7개에 대해서. 총 15개에 대해서. 됐어? 8제곱을 한 거니까 8제곱은 얘는 뭐야? 8, 16, 24. 3개밖에 없잖아, 그렇지? 총 몇 개씩 나온다? 3개씩 양의 실수가 되는 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해 돼요? 그럼 여기서 45개가 되고 여기 있는 얘가 210개였으니까 이걸 더해버리면 전체 255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에 대한 생각 중에서 좀 되게 무게 가지고 생각하는 거니까 좀 빡세죠? 잘 분류해 놓고 생각하면 충분히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이거 잠깐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11번으로 가보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문제, 이 문제. 11번. 최고 차이의 개수가 1인 두 2차 다항식 fx랑 gx가 있어요. 그때 fx 빼기 gx를 x 더하기 3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같아요라고 하나 줬고요. 그다음에 fx 곱하기 gx는 x제곱 마이너스 16으로 나눠 떨어져요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찬찬히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일단 fx 마이너스 gx라고 하는 애는요. 어차피 최고 차이의 개수가 둘 다 1인 2차 다항식이니까 두 개를 빼버리면 이건 1차식이 될 거야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1차식인데 걔를 x 더하기 3으로 나눈 목과 목을 a라고 할 수 있게 지금 상수항이니까 그 a는 앞에다가 써줄게. 그 목과 나머지가 서로 같아요라고 첫 번째 조건은 이렇게 준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 얘는 ax 더하기 4a였어요. 이거 두 개 뺀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라는 결론을 하나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됐나요?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얘는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어. 그러니까 fx랑 gx랑 두 개를 곱했거든? 두 개를 곱했거든? 그 결과가 x 마이너스 4랑 x 플러스 4를 인수로 갖는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지. 이거는 분명히 2차식 두 개를 곱한 거고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는 얘는 당연히 2차식이 될 게 분명하긴 한데. 됐죠? 그런데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각각 얘 거인지 얘 거인지 얘 거인지 얘 거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해결하려면 전체 상황을 총 몇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되냐면 총 4가지로 분류를 해야 돼. 이해 돼? 누가 누구 걸 가지고 왔는지 알아보라? 몰라. 그렇지? 수학에서 모르면 뭐해라? 해정해라. 분류해라.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분류할 수 있었나요? 분류하는 힘이 있나요? 를 묻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찬찬히 찬찬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fx라는 애가 x-4와 x-4를 다 인수로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면 당연히 gx라고 하는 거는 뭔지 아무것도 몰라.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 됐죠? 그다음 두 번째는 어때요? 두 번째는 fx라고 하는 애가 x-4만 가지고 있어. 그럼 gx라고 하는 애가 당연히 뭘 가져요? x 플러스 4를 가져야 되라는 이런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거. 이해되죠? 그다음 반대 상황도 가능하죠. 반대 상황. fx라고 하는 애가 x 더하기 4를 인수로 받는다. 그다음에 gx라고 하는 애가 뭐를? x-4를 인수로 받는다. 이런 상황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를 보면 fx는 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gx라고 하는 애가 x 제곱 다시 x-4와 x 플러스 4를 다 인수로 갖는다라는 이렇게 네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 됐죠? 그리고 나한테 문제에서 뭘 줬어? g1이 20입니다라는 사실을 줬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gx가 완성되어 있는 얘를 볼 수 있고 여기다 1 집어넣어 봐야 당연히 뭐야? 15잖아, 그렇지? 마이너스 15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안 되는 거야 빨리 지워버리고 이제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어. 이렇게 3개 가지고 생각한다. 이런 느낌으로 풀면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해야 되지? 오케이? 그래서 그중에서 1번 먼저 봅시다. 1번. 이 상황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1번 상황. 1번 상황은 어때요? fx라는 게 뭐야? 얘가 지금 현재 x 제곱 마이너스 16이란 말이야. 그런데 fx 마이너스 gx가 이런 모양이라고 문제에서 줬으니까 그리고 이해돼요? fx 마이너스 gx가 이런 모양입니다라고 문제에서 줬으니까 gx라고 하는 거는 gx는 이거 숙 넘어가고 여기는 얘네들 숙 넘어가면 이게 fx 빼기 뭐가 되는 거야? ax 마이너스 4a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해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gx라고 하는 건 x 제곱에 마이너스 ax에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a가 되네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첫 번째 상황에서는. 이해되죠?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여기서 g1이 20이라고 또 마찬가지로 줬으니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버리면 20이 됩니다라고 식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소리가 되잖아. 맞아? 그래서 1을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5 바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5a 이렇게 되겠네. 얘가 지금 현재 얼마입니다? 20입니다. 이렇게 준 거니까 a라는 값이 넘어가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35니까 마이너스 7이 되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나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다시 fx가 뭐라는 상황이야? x 제곱 마이너스 16이라는 상황이고 gx는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니까 x 제곱에 플러스 7x에다가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24 28 플러스 28이네. 플러스 28이니까 플러스 1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죠? 그렇게 fx, gx를 이런 식으로 완성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1을 집어넣어보자. 그다 1을 집어넣어봐. 내가 궁금한 게 이거였으니까.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볼까요? 2를 집어넣어버리면 몇이 돼? 4 더하기 14 더하기 12가 된다. 얘가 30이네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더해야 되니까 이때 결과는 15가 나오네요. 라고 해서 일단은 5번입니다. 라고 한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여기까지 되죠? 오케이? 다음 이제 두 번째로 가야지. 그럼 두 번째 상황으로 가보자. 두 번째 상황은 뭐였어? 두 번째 상황은 이 상황이었어. fx가 x 마이너스 4를 인수로 가지고 gx가 x 더하기 4를 인수로 갖는 이런 상황이었어. 라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럼 얘는 더 심플한 것 같아. 왜냐하면 봐봐. 여기는 얘가 x 더하기 c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는 선생님 미정 개수를 설정해놓고 시작했어. 왜냐하면 g1이 얼마라고? 20이라고 대놓고 줬으니까. 맞아요?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어보면 얘가 5가 되니까 1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얘가 4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c값은 몇이 될 수밖에 없겠어? 3이 될 수밖에 없겠어.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해됩니다? 그렇게 구해놨더니 그렇게 구해놨더니 여기는 이거 전개한 결과가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12잖아. 여기서 나온 여기는 이 녀석이랑 똑같네. 맞아요? 그러니까 1번 경우랑 2번 경우가 똑같은 결과가 벌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2번 경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오케이? 다음 3번으로 가서 3번 경우 이런 경우를 가서 생각해 보죠. 이거는 여기다 써야겠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을 집어넣었을 때 1을 집어넣었을 때 20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지금 1 더하기 c 1 더하기 c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해준 결과가 20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1 더하기 c가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2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 돼요? 여기서는 자연수 정수 조건이 없었으니까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c 값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23이 되는 거야. 오케이? 됐니?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뭐라는 소리야? x 마이너스 3분의 23이었다라는 소리가 돼요. 왠지 좀 아닐 것 같지? 그치? 됐어요? 왠지 좀 아닐 것 같아.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뺐을 때 결과가 또 마찬가지로 얘가 됩니다. 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여기는 얘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해돼요? 오케이? 다시. 여기는 얘만 보자. 여기는 지울게요. 여기는 지우고 다시 한번 보자. 오케이? 얘는 지금 gx가 뭐였어? 얘였단 말이야. 그러면 fx는 뭐가 돼야 되는 상황이야? fx는 얘를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ax 더하기 4a에다가 더하기 x 마이너스 4에다가 x 마이너스 3분의 2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해야 돼요? 알겠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뭐라고 했어? 또 4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했잖아. 그치? 4를 인수로 갖는다.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0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런데 여기다가 4를 집어넣어버리면 여기는 얘가 어차피 여기는 얘도 0이 되고 여기는 얘도 0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0으로 나눈다라는 되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 아, 얘가 몫이구나. 여기는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고 몫도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맞아? 그러면 fx랑 gx랑 완전 서로 같아요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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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야 되는데 다시 얘랑 얘랑 같아야 되는데 얘는 x 더하기 4를 인수를 가지고 있고 얘는 x 마이너스 4를 인수를 가지고 있잖아. 그다음에 얘는 x 마이너스 3분의 23분의 인수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x 더하기 4를 인수를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야. 같을 수 없어져 버리지. 그러니까 a 값은 안 되는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경우였고 이 두 개의 경우는 같은 경우였으니까 답은 15가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되게 어렵다,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구나. 생각하기에 좀 까다로웠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였어요. 됐죠? 오케이? 넘어가. 12번 봐보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 요기니가 k 값에 상관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 실수 a, b에 대해서 3a 더하기 b를 구해주세요. 이거는 딱 느낌이 봐봐.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항등식의 느낌이고 중근을 가질 때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거니까 이 녀석이 k에 대한 뭐구나? 항등식이구나라는 이 생각만 해줄 수 있으면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4분의 d 공식을 써줍니다. 4분의 d 공식을 k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b 마이너스 ak 마이너스 1은 0이 됐으면 좋겠고 k 제곱 사라지고 k가 붙어있는 애들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k가 없는 애들로 묶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얘가 0이고 얘가 0입니다. 이렇게 이용하면 a랑 b 자연스럽게 구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갑자기 또 난이도가 되게 쉬운 문제야. 오케이? 그러니까 난이도 편차가 이렇게 들쭉날쭉하네요. 그렇죠? 11번 겨울에 왔다가 갑자기 13번, 12번 편해지고 11번 어려웠다가 12번 편해지고 이런 느낌. 13번으로 가보죠. 이것도 잘 봐봐, 얘들아. 흐름을 잘 봐. 여기는 얘가 뭐래? 실수래. 여기는 얘. 값이 궁금합니다. 여기는 허수 z에 대해서. 이렇게 딱 3개 줬어요. 그렇죠? 그럼 봐봐. 어떤 복소수가 어떤 복소수라는 게 있는데 거기 있는 걔가 실수래요라는 이 조건은 여기는 얘가 실수라는 조건은 여기 있는 얘와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와 동그라미의 박아서로 같아요라는 뜻이라고 했었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복소수와 복소수의 켈레복소가 서로 같으면 걔는 실수입니다라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 z 마이너스 z 바 분의 1과 z 바 마이너스 z 분의 1이 서로 같아요가 여기는 이 녀석이 실수예요라는 표현에 합당한 식입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리고 우리는 이 식을 쓰는 게 참 힘든 것 같아. 그렇지? 이 식을 써내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이 복소수가 실수라고 주어졌으면 여기는 이 녀석과 여기는 얘의 켈레가 서로 같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우리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나서 넘겨주자. 좀 정리를 해보자. 얘는 z 더하기 z 바는 빼기네요. z 바 분의 1 마이너스 z 분의 1. 그리고 통분하면 z 바 z 분의 z 빼기 z 바가 되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이 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겠어? z 빼기 z가 0이거나 z 바 z가 1이거나 둘 중에 하나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거 이해돼요? 안 돼? 다시. 우리 봐봐. ax가 dx예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라고 한다면 a는 b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x가 0이군요. 여기 있는 얘도 절대로 놓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약분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야. 오케이? 함부로 지워버리면 안 돼. 그래서 정확하게 푸는 거는 뭐야? 넘겨서 ax 다시 a 마이너스 b의 x로 만들어서 0입니다. 해주면 얘가 0이에요. 얘가 0이에요. 이렇게 두 개로 만들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 봐봐. 여기에서 이런 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어. 그 한 덩어리로 묶어서 얘를 넘긴 거야. 그럼 1 마이너스 z, z 바 분의 1이 0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해돼요? 그럼 여기는 얘가 0이거나 그 다음에 얘가 0입니다. 그니까 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 식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애를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됐죠? 맞아요. 이걸 전체를 실수로 본 거니까 이거에 빠를 씌워준 게 여기는 얘랑 서로 같아요. 라고 이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리가 됐으면 봐봐. 얘가 같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z랑 z 바가 같다는 소리잖아. 그치? 얘가 0이라는 소리는 z가 z바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z가 실수라는 소리잖아, 얘들아. 맞아? 그런데 z는 분명히 허수라고 문져서 줬거든.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0일 수 없어요가 되는 거야. 영주야, 여기 봐봐.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 여기 있는 얘가 0입니다라는 뜻은 z가 z 바입니다라는 뜻이거든. 그런데 z가 z 바입니다라는 뜻은 z가 실수입니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z가 허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절대 0이 될 수 없군요가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z, z 바가 1이라는 소리니까 그냥 답은 1이구나. 툭 써주면 답입니다. 이해되나요? 이 표현은 꼭 기억해 놓고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 넘어가서 12번, 13번, 14번이네. 14번 가봅시다. 그림과 같이 40m 철망으로 직사각형 모양의 정원을 가능한 넓게 만들려고 합니다. 정원의 최대 넓이요. 결국 이거랑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얘를 뭐라고? a라고 논다면 여기 얘가 뭐가 되겠어? 40-a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a에다가 40-a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나요? 여기는 얘의 최대값이 궁금한 거야. 여기서도 있잖아. 전개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절편형의 그래프로 바라봐 봐. 여기가 0이고 여기는 얘가 40인 거잖아, 지금 현재. 최고차형에서는 음수고. 그러면 얘는 대칭축이 얼마니까. 20이니까 여기다 그냥 20을 집어넣으면 답이니까 답은 400이구나. 그냥 이런 느낌으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뭐가 다른데요? 이따가 이 관련된 문제를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뭐가 다른지 이거 계산하지 않고 그냥 얘를 자꾸 그림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걸 꼭 한번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넘어갑시다. 15번은 뭔가요? 이것도 꽤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 그렇죠? 최고차형의 계수가 1인 4차당식 FX가 다음 보기를 만족시키는 모든 P값의 합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줬어요. 일단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얘를 여기는 예로 나눈 예로 나눈 나머지가 각각 예입니다. 이렇게 줬어요. 그렇지?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어? 얘들아, FX를 X 더하기 3 X제곱 마이너스 6 나는 나머지가 14P입니다. 마이너스 14P입니다.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는 괜찮아. 그런데 사실 얘가 좀 위험한 행동이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2차식으로 나눈 거랑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주어져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여기는 몇 차식으로 나눈 거야? 3차식으로 나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3차식으로 나눈 거니까 나머지가 2차 이하가 돼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이해 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건 사실상 좀 위험해.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 F 마이너스 3은 얼마야? 마이너스 14P야. 이거 괜찮죠? 그 다음에 X 루트 6은 얼마야? 마이너스 14P야.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루트 6은 얼마야? 마이너스 14P야.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괜찮니?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아, FX 플러스 14P라고 하는 다항식은요.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루트 6과 X 플러스 루트 6을 인수로 받는데요. 나머지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느낌이다. 이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전개가 돼서 이 모양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넘어가서 이게 마이너스 14P가 됩니다라고 해서 이런 결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해결해달라. 이런 얘기. 이해 됐어?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다음. 이제 이런 조건을 하나 나한테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조건을 하나 줬어요. 일단은 이런 조건을 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뭔가. 여기다 1을 집어넣은 거랑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랑 서로 같대잖아. 그런데 여기는 얘가 지금 완성이 안 됐으니까 여기다 완성시켜주자. 플러스 A 정도로 이렇게 박아둘게요. 됐습니다. 그럼 여기다 내가 1을 집어넣은 결과랑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결과는 어차피 마이너스 14P, 마이너스 14P가 똑같이 나올 테니까 걔네들은 사라질 거고 여기다 1 넣은 거랑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은 거랑 서로 같다는 식이 나오겠지. 이해 돼요? 알겠니? 그래서 여기다 1을 집어넣어버리면 뭐가 돼? 1을 집어넣어버리면 4, 마이너스 5에다가 1 더하기 A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4P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버리면 뭐가 돼요? 얘는 2에다가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14P가 될 거란 말이야. 그게 같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날려버려도 괜찮을 것 같고 얘랑 얘도 날려버려도 괜찮을 것 같고 얘랑 얘랑 날려버려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결과 2 더하기 2A가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됩니다.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A는 얼마가 되는군요?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되는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군요. 여긴 얘가 마이너스 3이군요.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FX가 뭐가 된 거야, 지금 현재? X제곱 마이너스 9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14P가 된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얘가 얘가 여기는 이 녀석이 뭐라고 했어? 인수입니다라고 줬네요. 됐죠? 그러면 여기다가 루트 P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는 P 마이너스 9에다가 P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4P가 0이군요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 되고요. 그러면 P제곱 마이너스 뭐야? 15 마이너스 29P인가요? 더하기 54는 0입니다. 가 될 거고 여기는 얘가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런데 두 분의 합이 궁금했었으니까 두 분의 합이 궁금했었으니까 얘는 29가 되는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수값의 합이 궁금했잖아, 얘들아. 여기는 하나가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하나가 응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런데 무조건 두 분의 합을 그냥 계산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일단 보는 거야. 두 분의 합이 무슨 수? 양수고 두 분의 곱이 무슨 수? 양수니까 P는 일단 두 분이 양수를 가질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다음 판별시까지 생각해 줘야겠죠. 여기는 얘의 제곱. 29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54를 한 게 양수가 되는 것까지 확인해 줘야죠. 근계수관계를 활용해도 괜찮아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조건이 없었으면 마음껏 그냥 두 분의 합 뭐야? 29야?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소리인데 여기는 모든 양수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실근을 가져야 하는 거고 일단 양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얘가 양근을 가진다는 전제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다행이지만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됐다고 생각한다면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 탐별식까지 해서 실근의 부호를 확인해 주고 양수인과 확인해 주고 둘 다 양근을 갖는구나 그래서 29가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줘야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16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16번에도 또 너희한테 꼭 필요한 조건 조건씩이 있어. 조건씩이 있어. 오케이? 표현이 하나 있어. 이 표현은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나 쉬운 표현인데 이거 너무 어렵게 해석하는 것 같아. 잘 봐봐, 얘들아.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 이렇게 돼 있는 얘를 읽는 방법이 총 네 가지가 있거든. 네 가지나 있어, 얘들아. 첫 번째 뭐가 있을까? 조건아, 딱 읽어봐봐. B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좋아요. 그다음에 피랑아. A가 B보다 차거나 같다. 이렇게는 둘 다 잘 읽어. 나머지 두 개가 진짜 중요한 건데 이 두 개를 잘 못 읽어가지고 여기는 얘가 힘든 것 같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봐봐. X가 3,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얘를 읽는 방법으로 생각해봐. X는 3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를 이렇게 읽으면 안 될까? X의 최소값은 3입니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읽는 방법에서 X의 최소값은 3이에요. 이렇게 읽어줄 수 있나요? 를 묻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그러니까 여기는 A의 최대값은 B고요. B의 최소값은 A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읽어줄 수 있나요? 이런 얘기야. 다시 봐봐. 여기는 얘를 보면 Fx를 주어로 생각해봐. Fx에 뭘 줬어? 최대값을 줬어. Fx의 최대값은 뭐가 된다? F-1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가 제일 큰 값을 갖게 돼. 라는 뜻이겠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 일단은 위로블록이구나. 그리고 대칭축은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두 가지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이해해야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보자. 이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일단 잘 봐봐. 여기서 이 구간에서의 최소값을 GP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막 열심히 연습했던 거 기억나요? 그 우리 교재 8번. 최대값, 최소값, 그림 그리는 거. 기억 안 나지? 그것만 잘 생각하면 되는 건데. Fx의 최소값을 GP라고 했어. 그럼 GP의 최대값이 3일 때라고 준 거야. 일단 찬찬히 먼저 좀 그림을 다시 한 번 그려가면 생각을 해볼게요, 얘들아. 다시 봐봐. 일단 너희들 절대로 이거는 놓쳐서는 안 되는 표현이에요. 딱 보자마자 아, 쟤는 위로블록이구나. 그다음에 대칭축은 마이너스 1이구나. 만약에 얘들아, Fx라고 하는 게 이렇게 주어져 있어. 반대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 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 나한테 주는 표현은 뭘까요? Fx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 F-1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제일 작은 값이 나와요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아래로블록의 대칭축이 마이너스 1입니다라는 정보를 주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이런 표현들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1번 됐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봐봐. 얘는 지금 현재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야. 여기는 대칭축이 현재 마이너스 1이야.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마이너스 3을 넣으면 0이 나온대.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온다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이었고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1이었고 그럼 여기는 대칭축이니까 2차이 나니까 2차이 날 거에요. 얘는 1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는 얘 함수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어? fx는 최고차항에서 뭔지 몰라. 그런데 x 더하기 3을 인수로 가질 거고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질 거야라고 이렇게 그냥 한 방에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표현. 이제 두 번째 이 표현으로 가 보자. 얘 일대에서 여기 범위 내에서 얘의 최소값을 gp라고 한대. 그런데 그 gp의 최대값이 얼마래? 3이래라고 줬어요. 오케이? 그럼 얘는 p가 여기 하나 이렇게 잡혔다고 생각한다면 p 마이너스 1과 p 더하기 1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구간 중에서 뭐가? 최소값이. 그러니까 얘가 최소값이겠지. 이해 돼요? 그게 gp값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 되니? 그러니까 이렇게 구간을 이렇게 이동하면서 거기는 걔네들이 뭘 스캔할 거야? 최소값들을 스캔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 돼요? 오케이? 그런데 그 최소값에 뭐가 궁금하다고? 최대값이 궁금하다고. 이해 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스캔해서 가는 동안 최소값은 여기서 나오잖아. 이렇게 최소가 될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여기 이렇게 딱 절반 지점에 딱 이렇게 도착했어라고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도착했어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니까 얘 최소값은 여기서 나오거나 여기서 나오거나 둘 중에 나오겠지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 그리고 나서 거기를 또 지나게 되면 그 최소값은 다시 어때? 작아지게 되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게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에 최대값은 결국 어떤 값이 될 수밖에 없어? 여기서부터 1차이나고 여기서부터 1차이나는 이 함수값이 될 수밖에 없고 얘가 지금 얼마입니다? 3입니다라고 나한테 문제에서 준 거에요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 문제도 꽤 많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한 번 했던 거니까. 여기는 얘가 P였으면 여기는 얘가 1차이나니까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2였을 거고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0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0 넣으면 3이 나온다. 0 넣으면 3이 나온다는 뜻이니까 A값은 마이너스 1이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해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다 2 집어넣어주면 답이구나. 여기다 2 집어넣어주면 5, 마이너스 5, 답은 1번이구나. 이런 느낌으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만 정확하게 잘 할 수 있으면 되게 편하게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16번 문제가 이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풀이는 가장 심플하게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해석만 잘 할 수 있으면 되게 편하게 풀 수 있어요. 자, 봐봐. 추가 설명을 좀 해볼게. 일단은 첫 번째 그냥 이렇게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었어.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 지금 주어진 정보가 t-1에서 t 더하기 1까지 이렇게 돼 있는 이 구간에서의 여기 있는 예서, 여기서 쇠, 속값을 뭐라고? gt입니다. 이렇게 놓은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gp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여기 봐봐. 여기에 지금 가상의 x축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가상의 p축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두 개야. 지금 얘의 그래프는 x축을 기준으로 그린 그림이고요. 내가 지금 그릴 그림은 여기는 이 녀석.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p에 대한 그림이니까 이렇게 겹쳐져 있어. 두 개를 기름종이 같은 걸로 겹쳐놨다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여기 위에다가 다시 지금 나는 얘의 그래프를 그릴 생각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봐봐. p값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었어요. 이게 만약에 p값이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얘보다 1만큼 작은 여기서부터 얘보다 1만큼 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효한 그래프 중에서. 오케이? 그래프 중에서 최소값이 궁금한 거니까 거기는 걔의 최소값은 어디야? 얘잖아, 얘. 그렇지? 그러면 p를 넣었을 때는 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점이 이렇게 찍혀야지. p값이 여기 있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얘니까 얘가 얘의 함수값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 점은 어떻게 한 거야? 얘를 이렇게 x초파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킨 애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이해되지? 그럼 얘 p가 조금 이동해서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해봐. 오케이? 이렇게 왔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얘의 함수값이 여기에 이렇게 박히겠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p가 여기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걔의 그래프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 p, gp의 그래프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얘네들은 전부 다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한 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어디까지? 이 뒤쪽으로 쭉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따라갈 거고 얘가 어디까지 이렇게 가겠어? 얘가 이 한가운데가 피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최소값이니까 얘잖아. 그러면 여기까지는 똑같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그림이 여기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그림이 이 그림이 이렇게 평행 이동돼서 이렇게 그려지는 이렇게 그려지는 게 지금 현재 여기까지의 gp의 그림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해야 돼요? 됐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p가 여기 있었다고 생각해봐. 여기가 p였어 그러면 똑같지 않아. p-g가 p 더하기 1에서 여기에서 지금 최소값은 여기서 나타나니까 얘의 항수값은 여기에 이렇게 잡힐 수밖에 없다고. 이해됩니다?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똑같이 이렇게 이동해 갈 텐데 이 그림은 뭐겠어?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시킨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건 또 이쪽으로 올라갈 때 어디까지 그렇게 올라가겠니? 여기까지는 그렇게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생긴 이 그림을 이렇게 평행 이동, 엑스트로가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켜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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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동돼가지고 그려진 그림이 여기는 얘의 그림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분홍색으로 표현된 여기는 이 그림이 gp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해돼요? gp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gp의 최대값이 궁금한 거니까 이 값이 궁금하군요. 여기는 이 값이 궁금하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이 값은 여기는 얘, 1만큼, 여기서 1만큼 떨어져 있는 얘가 3이었으니까 1만큼 떨어져 있는 2라는 함수, f에다가 2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여기는 얘의 최소값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야? f2가 되는 거야. 혹은 f4가 되는 거야. 여기는 이 값도 여전히 최소값입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f2값이 문제에서 뭐라고 준 거야? 3이라고 이렇게 주는 거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니? 잠깐만. 여기 대칭축이 지금 3이 아니라 대칭축이 얼마였어?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었잖아.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고 여기 0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함수값이나 0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여기는 얘의 최소값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해돼? 지금 그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나온 이 값이 최소값의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나 0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온다는 정보를 이용해서 마지막 a값을 구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줍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17번으로 가봅시다. 아, 그래요. 이거는 그냥 이 꼴로 나타내 주세요는 그냥 뭐야. 얘를 써주고요. 그다음에 얘로 나눈 몫을 써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구해서 써달라. 이런 얘기야. 그렇죠? 여기서는 답지가 좀 잘못된 것 같아. 몫과 나머지 구했으면 몫과 나머지 이렇게 써주면 정확하게 답입니다. 이거는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 오케이? 넘어갑니다. 18번. 봅시다. 자, 봐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자연스럽게 풀어내야지. 궁금한 게 뭔지. 제일 먼저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궁금한 게 뭔지를 써주는 거지. tx라는 게 x-1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궁금합니다.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1차 이하의 식이 나머지가 될 거야. 미정계수는 몇 개? 2개입니다. 됐죠? 미정계수 2개인데 여기는 이 녀석은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해. 됐어? 그럼 여기다 지금 얘가 0이 될 만한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거 전체가 0이 될 만한 x값은 1과 2가 있으니까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식 2개 만들어서 a랑 b 연립해서 푼다. 그러려면 준비물로 나는 f1을 알고 있어야 돼. f1이 얼마인지, f2가 얼마인지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문제에서 f1을 줬네요. 그 다음에 f2를 줬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문제군요. 라고 생각하고 풀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1 집어넣은 거니까 a 더하기 b가 될 거고 2 집어넣은 거니까 2a 더하기 b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 두 개 연립하면 a랑 b 나올 거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답입니다. 라는 문제였어요. 됐죠? 그럼 마지막 20번 문제로 가자. 봅시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삼각형 a, b, c에 대해서 a, b 위에 점 d와 그 다음에 a, c 위에 점 g d와 g 그 다음에 b, c 위에 얘랑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직사각형이 존재합니다.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뭐가 되고 싶어? 최대가 되고 싶어. 이런 얘기. 여기까지 됐죠? 그럼 봐봐. 얘가 최대가 되고 싶다면 얘들아 여기는 이 녀석의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 얘를 내가 a라고 하자. 오케이? 그럼 여기는 이 녀석이 현재 a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그냥 x라고 할게. 여기는 x잖아. 그럼 여기는 얘가 몇일까? 얘가 5 마이너스 2분의 x가 되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10을 x 빼가지고 반으로 나눠준 거니까 5 마이너스 2분의 x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길이가 현재 난 궁금했는데 이게 정삼각형이야. 그럼 여기는 얘가 몇 도? 60도가 됩니다. 그럼 얘가 1대, 2대 루트 3이 되니까 얘의 몇 배? 루트 3배. 그렇죠? 5 마이너스 2분의 x의 루트 3배가 이 길이가 되고 걷다가 x 하나 더 곱해주면 넓이가 되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해돼요? 그럼 이거 이거 곱한 게 넓이니까. 그럼 이 넓이의 최대값이 궁금하니까 얘를 전개해라 말아라?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까 했던 얘기. 전개하지 말고 있잖아. 그냥 그려요. 이렇게 그려. 얘가 0이잖아. 얘가 10이잖아. 그럼 대칭축 얼마야? 5가 되겠죠. 당연히 5에서 뭐가 나오겠어? 최대값이 나오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는 얘가 0대는 x값은 0이고 얘가 0대는 x값은 10이니까 0과 10. 최고차항에서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얘랑 얘의 절반 5 잡아주고 5에서 최대값이 나오겠네. 그러니까 a값이 x값이 얼마였을 때 5였을 때의 이 둘레의 길이를 구해주세요라는 이야기군요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얘가 5니까 여기는 이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여기다 5를 집어넣은 거니까 2분의 5가 되겠지. 얘가 2분의 5가 됩니다. 그럼 다시 그리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 길이가 현재 2분의 5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이 길이는 얼마야? 5겠지 뭐.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5 루트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 원의 둘레의 길이가 궁금하니까 이 원의 반지름이 궁금한 거고 그지?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이 길이가 r이니까 여기는 이 길이가 얼마야? 2분의 5 마이너스 r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길이가 얼마니? 2분의 5 루트 3 마이너스 r이 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길이가 이 길이랑 같을 거고 여기는 이 길이가 이 길이랑 같을 테니까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두 개를 더하면 얘가 되겠죠. 이해 돼? 그래서 5는요. 2분의 5 마이너스 r 더하기 2분의 루트 3. 5 루트 3 마이너스 r이 되면서 2r이 넘어가서 2r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그냥 그대로 2분의 5 루트 3 써주고 얘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궁금한 게 뭐였으니까 둘레의 길이었으니까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이잖아. 그지? 여기다가 파이파이만 곱해주면 되겠네. 이게 둘레의 길이다. 됐죠? 그럼 파이 빼고 여기는 이 녀석. 그러니까 p가 얼마였다는 소리고 얘가 2분의 5였다는 소리고 q가 마이너스 2분의 5였다는 소리니까 두 개를 빼버리면 얘는 5가 되겠네요.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게 심플한 문제. 됐나요? 여기까지 도담고 프리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